BMW New X3 SUV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주행 성능을 갖춘 중형 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 SAV이다. 지난 200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60만 대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다. 쿠페형 모델인 New X4는 유려한 루프라인이 돋보이는 스포티한 외관과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이 특징이다. UX3, XDRi VE 20i는 X시리즈 최초로 도입된 럭셔리 라인 단일 트림으로 제공된다. 크롬 윈도우 몰딩과 크롬 플레이트 키드니 그립, 럭셔리 라인 전용 도어 플레이트와 19인치 알로이 휠 등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했다. UX4, XDRi VE 20i는 운전자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XLINE와 M 스포츠 X 두가지 트림을 제공한다. UX4, XDRi VE 20i, XLINE는 엔트리 모델임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한 편의 사양을 탑재했다. UX4, XDRi VE 20i M 스포츠 X는 XLINE와 M 스포츠 패키지를 결합한 최상위 패키지로 버네스카 가죽 스포츠 시트와 M 스포츠 스티어링, 고급스러운 가죽 대시보드가 적용된다. 새로운 가솔린 모델에는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29.6kg M의 성능을 발휘하는 E 영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 8단 스테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통해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 3초이며, 두 모델 모두 복합연비는 9.5km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1gkm다. 가격은 UX3, XDRi VE 20i 럭셔리가 6,400만원, UX4, XDRi VE 20i XLINE가 6,600만원이며, UX4, XDRi VE 20i M SPOT X가 6,830만원이다.